야, 이강. 고생했다. 너희 대답이 없어. 야, 이강. 내 말 들려. 야, 이강. 야, 너 왜 끊어. 나, 이강. 나, 이강. 다, 이강. 빨리빨리 안 튀어 올라올래? 훈련 안 할 거야? 훈련 안 할 거야? 아, 잠시만. 잠깐만, 저들. 여기 놀러왔냐? 그렇게 느렷어져서 누굴 가야겠다는 건데. 지리산의 가장 큰 특징은 넓다는 거야. 그렇게 실컷 다 지우고 가면 구조자들 숨 넘어간다고. 죽을 것 같은데. 그리고 너, 담당 손철구역 배정 받았지? 왜 가봤어? 아니요, 아직. 우리의 주 업무는 이 산을 지키는 거야. 너 담당 구역, 지명들, 나무수종, 식상붙법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. 아... 서먹이 짓을... 죽을래? 아, 선배. 아, 제가... 죽을 때 죽더라도. 아... 네, 뭐라저만 마시면 안 될 거야? 어. 지금 선바이. 어, 알았어. 지금 갈게. 하... 하... 야, 이거 선반이에요? 이거 손바닥 모양인가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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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스라, 여기가 3인분 분들 Kristin장한테서 오늘 날 할게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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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 하... 하.... 아티에